이번에는 티아라 지연. 이제 이혼하고 있잖아요. 지금. 황재균씨는 이혼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활동. 재혼. 가능성. 그래서 이 고양이형을 가진 얼굴형을 가진 친구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굉장히 쉽게 좋아해. 또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특히나 많고. 그런데 그런 친구의 그런 얼굴의 형들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되게 힘들게 해. 물론 부부간의 이혼에 있어서 서로 잘못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건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굉장히 사람을 귀찮게 해. 남자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에 당연한 건데. 그냥 좀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쉽게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사랑 표현이 많이 있나요? 사랑 표현일 수도 있고 투정일 수도 있고. 또한 뭐 애교도 좋겠지. 그런데 아마 황재균은 이혼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에 전념을 하겠지만 티아라의 지연이라는 그 친구는 아마 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아 활동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더 안 하실 거야. 아마. 결혼하면서 활동도 결혼하기 전에도 거의 안 했었잖아. 아마 결혼하면서 그나마 남편과 또 티아라는 그 특성 때문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스스로 아마 뭐 자숙의 시간이 됐건 뭐가 됐건 한참 시간을 갖다가 좀 잠수를 탈 것 같아. 기본 한 2년, 2, 3년은 탈제 싶어. 아 활동 많이 안 한다?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이혼이라는 거에 그게 좀 대립이 되는 게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보는 시각적인 게 여자가 아무리 잘못은 안 했는데도 좀 여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어쩌면 아마 활동을 한동안 안 할 거야. 재혼은 가능하죠? 재혼이야 당연히 하지. 젊은 친구인데. 그리고 또 이쁜 친구인데 누가 싫어하겠어. 어떤 남자가. 근데 두 번 정도 아마 상처를 갖지 않을까 싶어. 아 또 이쁜 한다고? 이런 게 조심스러운 거야. 내가 그냥 느껴진 대로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박북한 사람이야. 남자야 나 이런 게. 남자 폭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관련된 친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